미국에서 개인용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앞으로 이름과 주소를 당국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미 연방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드론 사용 및 관리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. 이 권고안에 따르면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이름과 주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. 이번 권고안은 예상보다 강도가 센 것으로 업계에서는 무게 1kg 안팎의 소용 드론까지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미 연방항공청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드론 지침을 확정한 뒤 이르면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.